다 떼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카트맨 집으로 다시 가야겠네 밖에 나가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리는 거야 쿤퍼범부로 돌아와 여기죠 지하실로 간다 아 itself 비번호 또 써야돼 비번호 눌러야되요 아, 저기요, 바드홀. 슈퍼퍼르에게 조금 힘들었다는 생각, 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너는 정말 죄송합니다. 고마워, 너희는 엄마와 이사빈의tor. 이곳으로 돌아가자. 제가 아티팩트에 대해教할게요. 지금 보다, 보통 슈퍼퍼르에게 특정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은 스페셜 브랜드로운 기능이 있어있어. 저거 저거 . . . 아티팩트 앱 이렇게 여러가지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방법은 아티팩트 슬롯을 입력해주세요 가면, 한 번 해보세요 아티팩트 앱 모든 아티팩트는 각각의 곳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아티팩트 슬롯을 입력해주세요 이게 기본, 자이로가 기본이고 1111 올라가고 체력 11 올라가고 치명타 데미지 히든 블레이드 치명타 데미지 10 아까 주신거 넉백 콤보데미지가 105%? 타키온 매트릭스 넉백 콤보데미지 88 궁극기 회복력 10 타키온 매트릭스가 좋네 넉백 콤보 근데 난 넉백이 없는데 넉백이 별로 없어 그냥 다 불대미지라 크리스탈 축전기가 날 듯 니 뽀클리스 하나 더 찰 수 있나봐 옆에 저거 언락 히어로 랭크 3에 하나 더 찰 수 있네 팀의 전투 능력 또한 결정합니다 더 강한 적을 쓰러뜨리려면 강한 장비를 장착하세요 새 아티팩트 슬롯을 퇴제하기 위해 영웅 랭크를 올리세요 일단은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당신의 DNA가 흐우징어 멍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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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온다 언제든지 쿤의 책상에 앉아 당신의 클래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6학년을 다 사라진 것 같다 그럼 그놈의 마음으로 가야겠다 내게 안돼 이거 지금 업그레이더도 할 수 있지 않나? 아 랭크가 안 돼서 못해 제작 랭크를 어떻게 올리지? 만들면 올라가나? 부활혈총 한 번 만들면 하나씩 올라가네 해독제 재료가 더 있어야 돼 여러 번 만들어야 되네 나 혼자서 6학년 어떻게 잡아요 잉 장비들은 너를 강하게 해주는 중요한 장비들 제가 네가 써면 사용하는 저저저저 맞춰 알았어 어? 이거 뭐야 플래시 발견 빠른 이동 잠금 해제 아 버스가 없어지고 중심가에 빠른 이동 지점을 활성화하자 아 이게 빠른 이동 지점이었구나 좋네 좋네 오케이 이제 버스는 필요 없다 슈퍼히어로니까 텔레포트지 6학년네 바로 아 공격받았네 아이 재길 ㅎㅎㅎㅎㅎ 피통이 얼마나 6학년 떨거지 전투난이도 캐주얼은 히어로가 우위를 정하고 영웅적인 히어로와 적들의 동일한 전력 마스터마인드는 적들의 우위 불지옥은 적들의 강력한 우위를 정합니다 아, 여기서 내가 정할 수가 있구나 동일한 전력 일시정지 메뉴에서 전투난이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통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움직이네? 아, 넉백 있었어! 아아! 거 낄걸 오케이, 내 안파라이너로는 누구야? 아퍼 어, 너희 아프네 어, 얘네 아프네 어, 이제 원거리 어, 원거리 엮여 원거리 Hoover's 위은 스킬이 뭔진 몰라 휴먼 카이티의 눈알 레이저로 목표 물을 파괴합니다 Y는 뭐지? 아군을 끌어오고 회복시킵니다 오! 회복이야? 아군 한명이의 보호막을 부여 저의 turn에 잠을 잃어버리지 않나? 저의 turn에 잠을 잃어버리지 않나? 보호막을 보여 회복 킬러였구나 좋아 좋아 크레이그의 방어 능력은 그가 받을 피해를 입지 않게 합니다 방어 능력은 그 캐릭터의 턴이 오기 전까지 피해를 입지 않게 합니다 오 방어했을 때 캐릭터가 밀려났다면 아프기만 하지만 방어를 깨기 위해선 충분한 데미지로 공격해야 합니다 크레이그의 방어 능력을 사용하려면 와이리로 볼게요 슈퍼 크레이그 방어들을 놓고 적을 격노하게 아 도발이구나 뻐큐 크레이그 빛나는 중지 뻐큐 크레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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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중지 어? 디버프는 걸리잖아 젠장할 디버프 걸려요 자 이제 보스만 남았구만 아 역겨움 오줌풍선 저 미리 피하셔야 되는데 지금 끌어오는 것도 안되고 보호막을 줘볼까 보호막 뻐큐 크레이그 뻐큐 크레이그 뻐큐 크레이그 헤딩을 만약에 하면 뻐큐 크레이그 뻐큐 크레이그 뻐큐 크레이그 뻐큐 크레이그 아 저 자리에 있네 아 뷔 큰일났다 얘는 정통으로 바뀌었는데 좀 통으로 맞을 것 같애 이거 팀킬 도 되나요? 해봐야 해봐야 이제 팀킬 아 팀킬 안돼 느려짐 쏜다 오줌풍선 오우 피 얼마 안달았어 킬 스트리트 레드 스케어 인디케이트 데미지존 어 이건 알고 힐 아 일렬로 있으면 두 명 다 힐 받을 수 있어 아주 좋아 힐 두 명 다 힐 줘 힐 상당히 좋은데 힐살기 복실복실한 죽음 스트라이프와 슈퍼클레이그가 적에게 이중공격을 날립니다 스트라이프면은 그 기니피 이거 말하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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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너무 약해 이펙트 이펙트 야 근데 이거 되게 되게 잘 만들었다 찰지게 한글패치를 미검수 버전 미검수 버전 이 정도면 퀄리티가 상당한데 지금까지 뭐 이상한 부분을 많이 발견을 못했어 퀸와 프린스 4, 6학년도 우리 프랜차이즈 6학년도 이겼겠다 중심가에 빠른 이동 지점을 활성화하자 중심가에 저거 그 녀석이 있구만 요 녀석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어? 이펙트 글로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하하하하 저놈들이 이거 하고 다녔구나 저 녀석들이 네 전작 했었죠 옆칸이지 살짝 톰의 코 성형외과 톰의 코 성형외과 이펙트 글로벌 이펙트 글로벌 이펙트 글로벌 이펙트 글로벌 여기 크립토나이트? 아 내 약점? 슈퍼히어로는 약점이 있어야지 하하 미스키토 이펙트 글로벌 이펙트 글로벌 이펙트 글로벌 이펙트 글로벌 이펙트 글로벌 이펙트 글로벌 믿음의 손길 꿀단지에 든 모스키토 일단 이거부터 하나씩 해야지 빠른 행동 참금해지 왔어 플래시 하하하하 플랫패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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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농료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 하하하하 패스트 패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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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하하하하 아야 아아아 하하 하하우스의 하수인들 팀원 바꾸기 어디서 바꾸지? 여기서 바꾸나? 팀은 어디서 바꿔요? X인데 왜 X를 누르면 이것만 튀어나오지? 시트에서 아군? 모르는 아군은 뭐야? 톨쉐드 이성의자 시스젠더 남성 패스트 패스 얘를 쓰려면 바꾸는 건 안 되는데 4명이 아 4명까지 되는 거구나 4명까지 되네 카오스 떨거지 패스트 패스 자기가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우와 범위에 있는 적 하나를 공격 아군 하나와 위치를 바꾸고 치료합니다 카오스 투명한 상태 아이씨 투명하라니 아 차온다 차온다 차올땐 휴전 다시 내 차례구만 이걸 쓰면 넉백이 될텐데 어 불면역이야 불면역 불면역 레이저 장렬 아 와 레이저 세네 안 돼 자폭병 저건 다음 톤에 쓰는 거죠 적에게 돌진해 적을 내려주게 하고 적을 밀어버립니다 크레이그는 일자밖에 안 돼 메가 피스트 펀치 근데 이 중지가 제일 좋아 중지 중지 법규 노 데미지죠 노 데미지 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하 워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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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방위에서 공격이 다 이루어지니까 앞뒤가 아니고 유니 아이고 아이고 힐을 해야겠는데 탈복도 해야되고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쟤? 아 못 죽인다 저거 보호맘 자일은 안돼요 그리고 얘로 힐 해주면 되지 어 화상 어 이거 큰일난데 일단 죽여 아냐 얘를 자폭병을 죽여버리면 스킬을 못쓸거 아니야 아 아 제길 죽음에서도 터지네 부활 설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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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어 얘 궁극기는 뭘까 아 아 근데 많이 안 궁극기가 별로 안 쎄네 고갱이 많이 안 쎄 고개 많이 안 쎄 이거 쏘다가 얘 또 죽어요 쏘다가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힐을 해 줄래요 앞에서 막아주면 되지 전학생 전학생 공군 됐어 혹시 모르니 한 대 때려 놓고 크레이고 공도 받지 느려지 빠르게 공을 쓰자 일렬이야? 아 일렬에 있는 모든 적을 짓밟고 화상 전류나 안될 사나 전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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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 래저를 쏘면 죽을듯? 와, 대단한 미덱이야 우리는 로커스처럼 말이야 아악! 너는 큰일 났어 크리? 어 크리는 아직까지 터져본 적은 없는데 크린가 지금? 백원, 백원 벌었다. 백원 이쪽에도 하나 빠른 이동 있었지 아, 이게 빠른 이동 표시는 아니구나 빠른 이동은 깃발 모양으로 따로 있나? 여긴 여기 가야 돼요. 지금 꿀단지 내 크리프토나이트를 찾으러 당연히, 백원에 넣어둬요. 가격이 부족한 후 여기 뭐하는 곳이야? 어머님이 그 옷을 구입했다고? 그분이 말할 수 있어야 해 당연히. 웬디가 놀랄지 않을까? 이제 우리 친구, 팔로워 웬디의 어머니야 다섯 명만 더 오면 인기인 이 자쿠지가 완전 똥물이 됐네 농축제네 덕지 이게? CBAA 비디오? 이거 아티팩트 같은데? 아니야 잠겨있음 어우 너무 더러워 이게 사진이 있다고? 어디에? 어? 그러네? 저기 어떻게 저기 어떻게 가지? 아 일로 들어갈 수 있네 더 높이 밀어줘 너무 귀엽게 그렸다 이거 허리케인 조 같아 앞에 금발머리 어? 잠깐 에드거의 풀? 훔쳐가 디모바이예요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상인 상인 눈파 찌꺼기 아티팩트 힘이 마이너스 5 눈파 찌꺼기 아티팩트 뉴비 타블렛 똥똥 안테나 패밀리 펌팩 히잉 뭔데 30불이야 이거? 디모바일 핸드폰 요금제 저기 아저씨 사진 음 하나 팔아야 해 주시겠다 오지야 오지 5G 어? 치즈 유립이야 치즈 유립이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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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도 있네 이놈 쇼핑몰로 들어왔구나 뒷골목으로 아 여기서 똥싸야 돼? 와아 공중화장실 난이도 4개 좋아 오케이 꽉 채워놔야지 이게 그거 헷갈리게 해놨어 저거를 아이씨 헷갈리게 해놨어 아우 헷갈리게 해놨다니까 아줌마 저리 가세요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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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끈 뜨끈한 너겟 이거 나중에 이런거 떨어뜨릴 수 있겠지 어! 씨발 깜짝 놀랐네 씨 어우 엄청 놀랐네 진짜 생탕카드 아 아 저거 어떻게 먹지? 와아 이거 아티팩트 같은데 반짝반짝하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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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되려나? 지금 안되나보다 이거 아 저런거 나중에 까먹는데 또 네? 뭐야 이거 아 여기 안에 들어가면 쏘나 봐 아아 아 한번 눌러보려 그랬지 겁나 무섭네 젊은거 ну... 그게 뭐지? 그는 원더 트윈즈였어? 내가! 그는 이 아스틱은 뱅크였어 응, remember? remember that? remember when Wonder Woman had an invasiblecream 오! 아 remember that? 아마도? 미국의 마중 모스케이터가 다 들어있어 거기에 오자, 그러나 그거는 전혀 미국의 라드를 받으려면 그런 엄청난 ring을 받아서 그는 크리토나이트를 받으려면 뭐지? 숙소, 대박 도리번의れ, 근데 여기는 빠른 이동 포인트가 없나? 이 정도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었죠 이 정도면 하나 줘야지 오늘 한 명은? 바로 여기, 귀여워 귀엽게 생겼군 이거야 레이징들과 같이 놀고 싶어요 죄송해요, 저는 사이킥의 슈퍼히어로를 따라서 죄송해요, 저는 브루탈리스트 슈퍼히어로를 좋아한다고 브루탈리스트만 좋아한다고? 아, 나 브루탈리스트 했다가 말았는데 네, 저는 프리로타 키드 슈퍼히어로를 잘 주는 칩을 잘 주는 가라데키드 슈퍼히어로? 즐거웠어, 큐디파이? 재기스 키즈카페 같은 겁니까, 이게? 근데 꼭 그거 그거 패러디해 놓은 것 같애 푸터스 사이보그 슈퍼히어로만 팔로우 한다고 쿤케이크 사이보그 어세신? 아, 그러면 자 찍자 아, 내가 어디서 알고 있는지 아, 내가 사이보는 슈퍼히어로만 찍는 것 같애 아, 내가 사이보는 슈퍼히어로만 찍는 것 같애 그게 내 것 같애 아, 우리 아저씨네들 우리 아저씨 그 쪽으로 다른 그 분이 눈에 감사받아 아, 그 뿐이야 그 뿐이선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뿐이 inc remembering 그 뿐은 아하핰하핰 아하핰하라 네, 아, 그럼 그럼 제가 парtage에 포구 잡았대 얘들은 내 여자야 포터스 맞아 저거 여자가 약점이야 계산서 넌 날 요가라 한 거야 계산하지 않겠어 이미 먹어놓고 여자애들을 쓰러뜨려라 여자를 때려야 된다니 뭐야 와 유혹이 있네 여성 캐릭터라 모스키토가 매혹되었습니다 그의 상태를 더 알아보려면 관찰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스키토의 매혹된 상태는 체력발의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매혹된 상태의 효과와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볼 수 있습니다 팀원을 공격합니다 적들을 치료하고 버프를 줍니다 한턴나무 궁극기 전국적 전염병 모스키토의 매혹된 상태가 모스키토가 걸신들린 곤충들의 비행대를 풀어서 인접한 모든 적들에게 데미지를 주고 역겨울 겁니다 생명력 흡수 공격 생명력 흡수 공격 좋네 좋아 패스트 패스트로다가 치고 빠지기 여기서야 되겠는데 수명화 이것도 좋긴 좋아 자리 빗겨내고 수명화 걸고 전학생으로 범위공격 이렇게 하면 넉백까지 돼서 한방에 가겠지 좋죠 카이트로 일렬 공격 다 보내고 짠돌이 스페셜 와 데미지 보석 와 데미지 보석 와 엄청 쎄 와 엄청 쎄 한 명을 빨리 잡아야겠지 수명화 좋아요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한명을 보내는게 나을 것 같은데 불데미지를 주고 화상 익히고 힐을 해야돼 힐 이제 쟤는 현옥 풀렸잖아요 이제 우리편이야 아야 주먹 겁나 아파 제스하기를 볼 때가 됐구만 아 현옥 아씨 그전에 궁극기로 끝내야겠구만 어 이렇게 하면 죽는데 잠깐만 여기서 하면 여기서 하면 이렇게 하면 안죽지 궁 벌레소원 때리지마 아아 전학생 힐 들어간다 힐 넉백 콤보는 뭐임 저거 역겨움에 저거까지 다 걸렸죠 아 아퍼 힐 안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역겨움에 화상 사망 안 죽었어? 모스키터를 끝내야겠구만 지카 돌진 지카 돌진 지카 바이러스도 아니고 생명력의 성배 아티팩트 생명력의 성배 아티팩트 능력치가 낮아져 전투적 마이너스 25 도망가자 감사합니다 umber 공감 issions 구독 슬 cho